네, 황희 씨는 여왕국 중 태자 사조현의 이목형이자 어댓한 감성, 감성으로 통화에 돌아다니는 사이티아이 사조유 역을 맡으셨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또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오른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그리고 가운데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사이티아이가 넘치는 역할을 맡으셨을 텐데 어느지 눈깃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손녀들과 후회까지 해주셨습니다. 네, 너 지금 손 좀 취해 주셨고요. 네, 밑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